나 방금 폐냉면을 먹었어.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드셔라트를 함께 섭취하기 위하여 카카오 선물 라면 들어갔어요. 음! 처음 먹어봐. 요즘에 여기가 너무 떨려. 여기 마그네시 부족이라고 하잖아. 계속 떠요. 지금도 떨고 있어. 나 떨고 있어. 얼마 전에 배를 안고 어린이집을 갔어요. 한 35도가 됐거든요. 아기띠하고 양산 쓰고 애기 메고 많이 걸으면 20분. 언덕을 걸어야 돼. 20분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날 내가 핑 돌았어. 거위를 먹은 거야. 열사병이더라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애가 막 돌고 있어. 나도 돌고 있어. 맺을 것 같아. 그런데 뷔페 약속이 있어서 그 어지러움을 이기고 갔어요. 한강 뷔페 채비 퀴즈을 갔어. 처음으로. 회식에 있어서 갔는데 나는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콜록은 아니었어. 주말 저녁이 7만 7천 원인가 7만 8천 원인가 양갈비가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람을 먹었는데 람은 It's not my cup Ft.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먹을 게 없어. 저는 애슐리 있죠. 애슐리가 짜게 먹으면 만 원대에 갈 수 있어. 그게 내 스타일인데 떡볶이. 떡도 없는 거야. 실망했어. 이렇게 실망할 때는 우리가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영국에는 사실 몇 개인지 모르겠어. 진짜 수많은 되게 다양한 영국 발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 영국 발음을 잘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 되게 비난했어. 네가 그게 영국 발음이야? 어쩌겠어. 뜨거우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영국 발음을 매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셜록홈스 이런 걸 통해서 해리톤 호텔 이런 걸 통해서 English accent 이런 거를 standardized 발음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It is It is a standardized RP Received pronunciation 라고 하죠. 옛날에 귀족들이 로요 패밀들이 썼던 발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RP Received pronunciation 라고 해서 RP라고 해요. RP를 우리나라말로 용인. 용인 대학 때처럼 용인 발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 맛있을 것 같아. Received pronunciation RP 발음이 혹시 악센트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RP 발음하고 RP 발음하고 액센트가 slightly different 조금씩 다르다 라고 말하는 한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RP 같은 선상이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BBC 발음도 있고 BBC 발음이 뭐냐면 BBC에서 뉴스페센터들이 앵크들이 썼던 그런 발음을 BBC 발음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 옛날에 그 발음이 진짜 많이 변했어. BBC 발음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음이 사실 다가 아니야. 영국에서는 콕크니 발음도 있어요. 콕크니 발음이라고 옛날에 워킹 클라스들이 많이 썼는데 이 발음이 사실 런던어들이 많이 쓰는 발음이에요. 런던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발음이 콕크니 발음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영국 발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나누자면 진짜 많은데 발음이 콕크니 발음 원래는 워킹 클라스가 썼는데 지금은 많은 런던어들이 쓰는 그 발음을 콕크니 발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아델 알죠? 아델 그 헬로 그 아델 콕크니 발음을 써요. 그리고 어피 발음 하이라이키 할 수 없지만 vertical horizon 이렇게 있고 어피 발음 콕크니 발음 그 중간에 있는 발음이 있어요. 그 중간에 용인 발음하고 콕크니 발음하고 약간 섞인 대중적인 발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츄리 발음이라고 해요. 에스츄리 이 중간선상에 있는 발음을 에스츄리 발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인 발음하고 콕크니 발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융합이 돼서 생긴 신표준 발음이 에스츄리 발음이라고 해요. 근데 어피 발음 콕크니 발음 를 쓰는 애들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펍 가서 비애를 마시거나 커피 마실 때 굳이 콕크나 어피 그 강한 발음을 안 쓰고 에스츄리 발음을 진짜 많이 써요. 왜? 요즘 쓰는 발음이니까 왜냐면 Royal Family들이 쓰는 발음이라고 콕크니 발음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에스츄리 발음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쓰는 말투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요즘 들어서 현대에 와서는 어피보다 조금 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호민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에스츄리 발음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 여기서 뺄 거예요. 잘 먹어요. 물 좀 줘봐 저기 있는 물 좀 줘봐 라고 얘기할 때 어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콕크니 발음은 또 달라 이렇게 얘기해 콕크니 발음은 이렇게 얘기해 또 약간 취향소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콕크니 발음은 근데 어피는 자세도 좀 달라 콕크니 발음이 이런 식으로 자세가 좀 약해서 다른 거 같아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아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 이거 너무 요거만 먹다 보니까 내가 또 열사병이 계속 걸릴 것 같아 I think I want to drink water 이게 어피 발음이죠 근데 콕크니 발음으로 할 때는 I think가 TH가 F로 변합니다 F I think I wanna drink I think I think I wanna drink 워어 워어 이렇게 콕크니 발음이 다르게 콕크니 발음 할 때 콕크니 발음이 약간 커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진짜 너 꽁찍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꼴보기 주는 사람도 한 명 더 있잖아 그러면은 장난으로 얘기할 수 있고 진지하게 그 사람 얼굴에 대해놓고 이렇게 말하면은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건데 You're horrible 너 최악이야 You're horrible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완전 진상이야 너 진짜 개같아 개같이 뭐야 진짜 막 너 미친년 같애라고 얘기하잖아 You're horrible 이라고 친구한테 쓸 수 있잖아요 안 친한 사람을 쓰면 안 보는 건데 콕크니 발음에서 H가 H가 돼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 콕크니에서는 You're horrible 취임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You're horrible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약간 RP같이 얘기하고 싶으면 You're horrible You're horrible 막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콕크니에서는 약간 You're horrible You're horrible 이런 식으로 H 발음이 안 나서 무금무금 무근지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발음이죠 Estree는 포크네이하고 RP 이 중간단계 발음 Estree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열사병이 진짜 오래가는 거 같아 머리가 너무 아프고 눈이 계속 떨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사병 걸리지 마시고요 And everybody see you next time Cheers 고맙습니다